카카오택시 기능을 활용하려면 카카오티 앱이 필요합니다. 이 앱은 특히 길거리에서 택시 잡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나 늦은 시간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도착하는지 기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며 택시에 타서 별도로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별도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필요도 없이 자동 지불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티 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히 탑승자의 스마트폰에 위치 기능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택시 활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카카오티 앱의 홈 화면에서 택시를 선택하면 탑승자의 현 위치가 나타나고 도착지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자주 이용하는 도착지라면 미리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으면 홈 화면 하단에 등록이 되어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택시 선택하기가 활성화되면 스마트 호출, 일반 호출, 모범 이 세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일반 호출을 불러 보겠습니다. 스마트 호출의 경우는 빠른 이동이 필요할 때 부르게 되는데 일반 호출보다 천원가량이 비쌉니다. 중형과 대형 중에 선택하여 호출하기를 누르게 됩니다. 코레일톡 앱을 다운받고 회원가입을 해놓으면 코레일의 모든 승차권 매매와 승차권 보관, 취조 등의 실행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한 후 일단 한번 로그인하고 자동 로그인으로 지정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앱을 열고 다시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고속버스와 항공권 예매 및 구매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톡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코레일톡을 열게 되면 하단에 승차권 예매가 있는데 첫 화면이 승차권 예매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할인권에 대해서 또는 관광 상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승차권을 발급받아서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승차권 확인을 누르면 그 승차권이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우선 승차권 예매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편도로 할 것인지 왕복으로 할 것인지 왕복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발지가 어딘지 저는 광명에서 탑니다. 도착지가 어딘지 여기 지금 대구라고 되어 있지만 대구는 KTX역이 없죠. 그래서 동대구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날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번 토요일로 해볼까요. 26일 날 그리고 11시로 해 보겠습니다. 오는 날은 26일 다음 다음 날 이게 우측으로 밀면 되는데요. 28일 오후 2시로 해 보겠습니다. 승객은 지금 얼음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속을 한번 두 좌석 해볼까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열차 조회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전북으로 4만 1,300원이네요. 11시 16분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열차 시각이 어떤지 동대구까지 12시 47분에 도착하네요. 그 다음에 운임요금 특실과 일반실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좌석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앞에는 역방향이고요. 순방향은 이렇게 희게 표시되어 있죠. 요즘은 같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9a와 9d 이렇게 선택했고요. 선택 완료. 그런 다음에 예매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매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회원번호나 아이디를 적게 되어 있고요. 비밀번호를 적게 되어 있는데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로그인 이후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 로그인도 하고 결제를 하시게 되면 승차권이 발행이 되는데 그 승차권은 인쇄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핸드폰에 저장하는데 요즘은 인쇄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없죠. 그냥 승차권을 핸드폰에 저장하셔서 타시게 되면 필요시 핸드폰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